이 밖에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포함됐는데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주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말 정산에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돌려주는 건데 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작게나마 살림에 보탬이 될 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인데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그밖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